안녕하세요 맛있고 멋있는 사찰요리의 지견 지일일걸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아침 새벽서부터 좀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장소를 좀 이동해서 왔는데 여기가 어디죠 스님? 화면이 좀 낯설죠? 여기 아주 핫한 곳 제가 홍대 선원이라는 데를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홍대 선원의 주지 스님인 준한 스님이라고 합니다 2년하고 3개월 전에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제가 이제 산에서 깊은 산속에서 내려와서 홍대의 명상 게스트하우스라는 컨셉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한 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전 세계에서 외국인 청년들이 몰려오고 또 청년들한테 입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포교가 시작되었는데요 청년들끼리 어우러지고 여기서 명상을 위주로 요가, 다도, 드로잉 등 여러가지 재미있는 컨텐츠들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아주 재미있는 포교하고 있고요 청년들이 여기서 약 십수명이 같이 살면서 스님들이랑 같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예보를 하고 이불 빨래하면서 승가가족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왜 왔죠? 그럼? 오늘 20명을 스파게트 해드릴 건데 저는 항상 동서양의 만남이에요 이곳이 또 동서양의 만남이 있는 곳이죠? 남해초가 이제 나오죠? 시금치, 남해초, 남해초 그걸로 가지고 스파게티를 해볼 거예요 스파게티 요리요? 와 그의 딸은 면만 먹으면 왠지 서운하잖아요 주먹밥도 하고 샐러드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담은 앞서 담았던 백김치랑 총각김치도 갖고 오고 또 이제 단무지도 제가 직접 담거든요 고추 다져서 볶아놓은 걸로 베이스를 해가지고 주먹밥 만들고 해서 한번 흔히 이런 걸 대중공양이라고 하죠 공양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지일 씨님하고 상경기예요 서울에 상경기 있습니다 시골지들의 상경기 꼭두 새벽부터 힘들었어요 맞아요 차도 밀리고 어쨌건 저희는 즐거움입니다 사실 음식을 한다는 게 스스로 먹기보다는 먹는 분의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더 즐겁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힘들었던 걸 또 잃어버리고 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게 먹어주면 네 우리의 피로도 샤아 풀릴 겁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는 뭘로 할까요? 네 뭐 편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잘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요리 아하 눈 깜짝할 사이 자 재료 볼까요? 네 집에 있는 어떤 야채를 했어도 괜찮아요 야채와 건포도 아몬드 네 견과류를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니까 물 조심해야 되죠 그냥 쓰면 안 돼요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말은 그 프라이팬에 한번 볶아서 쓰세요 그래요 그래야지 쪄은 맛도 안 나고 좋아요 네 이게 논콜 마요네즈 네 간장이에요 간장 참기름 참기름 제가 이 소스를 동서양의 만남 소스 이렇게 말을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양이고 이게 서양이고 간장이 동양 그러니까 간장이 동양 그다음 마요네즈는 서양 거 아닌가 그러니까 서양 제가 지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겠네요 좀 너무 이쪽 오셔가지고 지금 저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몽사몽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씻어서 다 준비해놨으니까 소스를 어쨌든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들어간 재료 한번 말씀 드려볼까요 양상추 양상추 오이 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양배추 적양배추 그치 아까 저희가 좀 썰어놨어요 그치 당근도 안 넣었어요 네 당근도 안 넣고 원래는 있는 재료 모두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네 마요네즈에다가 간장은 간을 맞추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적당히가 제일 어렵겠지만 조금만 넣어서 좀 부드럽게 하면서 간을 맞춘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마요네즈도 약간 짭짤하지 않나요? 그랬나요? 그럴걸요? 아닌가요? 잘 모르겠네 생으로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저도 마요네즈를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서 참기름 참기름 네 그래서 섞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아까 사실은 저희가 조금 먹어봤는데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났었거든요 네 이게 비밀이라고 소스에 뭐뭐 들어갔는지 저희가 아까 안 밝혔는데 이거 정말 제가 배운 지 한 20년 만에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저희 어떤 스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처음에 먹어도 너무 깔끔하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맨날 해주면 이렇게 이 소스 뭐냐면 그냥 별거 아니라서 말 안 해줬었거든요 짠 자 버무리는 걸 할 거예요 네 야채를 넣고 야채를 넣고 그다음에 견과류를 넣습니다 견과류를 먼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 살짝 볶아 놓은 거 건포도 마찬가지로 견과류도 집 안에 있는 거 무엇이든 쓰셔도 되고 아이들하고 먹는다면 땅콩 이런 것도 괜찮죠 자 그래서 슬슬 버무리면 끝 슬슬 버무리면 끝 슬슬 버무리면 끝 뭐 취향에 따라 많이 할 수도 있고 네 조금 넣어도 되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닦아서 넣고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하는 양은 한 1인분 1 2인분 정도밖에 안 되죠 네 근데 이따가 할 거는 20인분 20인분을 할 겁니다 네 이렇게 잘 버무렸습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준비 과정은 이렇게 하기만 하는 거 정말 초간단인 거 같아요 그렇죠 자 완성 그릇에 담으면 네 진짜 끝났어요 오늘은 너무 일찍 끝나는 거 같아요 여기 예쁘게 네 제가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는답니다 모르고 먹는 거랑 알고 먹는 거랑 별 차이 없네요 별 차이 없이 맛있네요 별 차이 없이 맛있네요 그렇죠 맛있단 말을 안 하면 똑같잖아요 드셔봐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잖아요 네 있는 거에 있는 재료에 그냥 털털 털어가지고 넣는 그런 그런 거 같은데도 손색이 없는 맛이 정말 나는 거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한국 음식에서 샐러드가 빠지지 않는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항상 화두가 샐러드 소스예요 그렇죠 다방면으로 간장으로도 하고 고추장으로도 하고 별 별 거 다 하잖아요 사실 이게 우리말로 말하면 겉절이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 좀 더 영양가를 더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샐러드 소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생과일도 갈아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제가 감춰둔 비밀 무기인데 꺼낸 거예요 20년 만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놓치시면 손해지겠죠 꼭 한번 해 드셔보세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거 하고 계속 이어서 요리를 할 거라서요 다음 시간에 할 건 뭐죠 다음 시간에는 주먹밥을 주먹밥 주먹주먹 주먹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